1. 2. 2. 3. 3. 4. 5. 5. 여기 또 왔네요. 여기 기억나나요? 여기 알죠? 옛날 그... 여기 제가 7등 했던데? 우리 막 지하철에서 막 게임, 뭐 갱빛으로 막 싸우고 막 뭐 거기 아니에요, 거기. 우리가 왜 다시 왔죠, 여기? 그러니까 뭐 게임하나 봐, 오늘. 네, 오늘 달려나 방탄은 리그 오브 넘버 원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온라인 게임을 준비했고요. 설마 그... 오늘이 특별히 이 게임의 월드 스타. 와우. 와, 게임계의 BTS. 예스. 네 입으로 이야기해도 안 믿나, 아니야? 이런 거 그냥 자막으로 알아서 쳐줘. 이런 거 자막으로 알아서 달아주시는데, 밑에. 이런 거 한 번씩 해보고 싶어요. 네 입으로 그러지 마세요, 제발. 혹시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게임계의 BTS죠. 우리 T1 선수들이 오셨습니다. 와, 대박! 와, 대박! 와, 대박! 와, 신기해, 신기해, 신기해. Olbi, rêve, 좋아하자. 어우.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 게임단, T1의 비비드라이너 베이커입니다. 오, my God. 베이커. 안녕하세요. T1의 원자엘 테디입니다. 오, 캐릭! 캐릭! 안녕하세요. T1의 서포터 에포트입니다. 소풀, 소풀, 소풀 롤의 꽃이지, 꽃 안녕하세요, T1 정글 커즈 문우찬입니다 안녕하세요, T1의 탑 한라 김창동입니다 묵묵히 자기 길 만나는 신기하다 멋있네요 프로게이머 선수들을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긴 하네요 참 신기한 게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떤 게스트들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이제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사람이 형이에요 형이에요, 게임사람이 혹시 보여준다는 거 있지 않았어요? Q.. 가렌 가렌 아, 제가 좀 친해지자고 네 친해지자는idades 아, 더 당황스러운데? 오늘은 6 대 6, 게임전으로 출전 게임 아, 6 대 6? 6 대 6 다 오는구나 그전에 다들 한편의 예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게임인지 기대하세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자기소개를 해야 되니까 우리 호빈씨부터 시작해드릴게요 오케이 네, 갈게요 1, 2, 1, 2, 3, 4 I am ground 자기소개하기 나는 제이홉 나는 아름 나는 진 나는 정국 나는 지민 나는 비 나는 페이커 나는 테리 나는 에포트 나는 커즈 나는 칸나 누구부터? 나부터? 호기부터 8, 9, 10, 11 페이커 셋 페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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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넷 지민 지민 커즈 셋 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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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 넷 в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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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하나 왜 으어? 잠깐만 야, 우리 고개하면 어떡해? 야, 짐킬을 해 나를 하면... 아니지, 아니지 이거 트롤 아니야? 아니지? 아, 이게 연계, 연계 모전이었어? 아니, 이게 이쪽도 많이 이제 친해지고 싶지만 저랑도 좀 친해지고 싶다 아, 이끼리도 친해지고 싶다, 오케이, 오케이 아, 아쉽게도 저 먼저 탈락을 했습니다 자, 뒤돌아서 대세요 자, 이거 지, 자, 지는 우리 졌으면 그냥 뒤로 돌아보고 계십니다 졌으면 뒤돌아도 되십니다 오케이, 오케이 빙reated 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 그 말고ル아gs는 정말 지금 5등으로 5등이에요 지금 공격哦 팽 firmly 팅팅팅팅팅팅 홀아이펜 놀이 떨려가지고 떨려가지고 야, 이 게임에서 진 거 뭐 아니지 않냐, 우리? 이럴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돌아있어야 되나? 돌아있어 아, 그런 거야? 칸나 분께서 제가 할까요? 팅팅팅팅팅팅 탱탱팅팅팅 홀아이펜 놀이 비셋 귀 비 비 애프터 3 애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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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아, 이름이 세 글자라 이 정도 게임은 우리가 이기러 봐야지 아, 이거지 기선을 재팍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다음 누가 성공하시겠어요? 보여주세요, 테리님 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 홀아이펜 놀이 지민 넷 예, 저 죽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저씨 아, 숫자가 많은 게 유리하네요 아, 확인 사살해버렸어요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끌어내서 죽여버렸어요 아, 여기서 우리 T1 선수를 이기나요? 우리 좀 속도 좀 올려보시죠 선수들끼리 5 대 2야 우리가 유리해, 아직까지 팅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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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 레알 할 줄 몰랐지 지금 누가 맞죠 우리는? 지금 이 취미가 3 남았어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스피드 올렸어요 정국 셋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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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네? 정국 하나 하나 둘 정국 셋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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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네? 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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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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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늦었다 아니 어디 MT들 다들 다녀보셨나? 왜 이렇게 잘해? 아이엠 브라운드 정도 이겨줘야지 용기 씨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저는 정국 씨한테 공급받고 끝났네요 흥미진진했네요 사전 게임이 굉장히 흥미진진했어요 또 호라이팬으로 사실 저희도 이쪽 바닥에선 조금 위험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렇죠 이쪽 바닥은 뭔데? 이쪽 바닥이 뭐야? 약간 이런 사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은 또 저희가 꽉 잡고 있어서 네 제일 먼저 죽으시지 않았어요? 아니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설득력이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희의 이제 서로의 이름들은 거의 다 안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다음 게임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뿅망치 게임 아 뿅망치 아 뿅망치 게임이야 정말 친해지겠다 이래도 되나? 아 진짜 세계적인 선수 때려도 되나? 제가 지금 국보급 선수분들 지금 뿅망치 맞아서 막 갑자기 막 경기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는데 네 네 네 네 네 네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자 박수 한번 치죠 네 네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안 내면 신고 가야겠다 뽁 아 잠시만 뭘 낼 거예요? 아니 아 진짜 아 뭐야? 미칭하냐고 아니잖아 하나 빼기 신고 가야겠다 뽁 뭐해? 뭉뭉냉 야 생각할 게 있는 거야 이거는? 하나 빼기 빨리 빨리 아 아 아 파이팅 속도로 페이커를 이겼어 아 너무 빠르신데? 망하신다 파이팅 뽁 아 하나 빼기 하나 빼기 하나 빼기 아 아 나 방울까? 가능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으신데 봐주고 계신 거지 당연히 첫보면 모르니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아 오 오 이겼어 이겼어 오 이겼어 하나 빼기 이카 형 봐주지 마세요 이카 형 봐주지 마세요 이카 형 봐주지 마세요 이카 형 태형이 오 야 좀 때려봐 오 오 다 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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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애초에 한 명은 방어만 하려고 한 명은 뿅망치만 들려고 해 이기는 사람은 자리에 남는 걸로 해요 너무 약간 이쪽 방향으로 돼 있으면 너무 약간 오케이 오케이 슈가 가자 오케이 이렇게 하신 적 이렇게 하신 적 아 아 당연히 나는데 영기야 자신감 자신감이지 저건 자신감 사실 참고로 말하면 저희 중에 반응 속도 제일 느려요 자 갑니다 가볼게요 자 바이버 하나 빼기 하나 빼기 아주 박살을 내려고 아니 형 때리고 세레모니를 하세요 형 한번에 약간 좀 긴장감을 좀 주려고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안내험쟁이가 하이하이 하이 진행형이 형 하이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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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정도야 뭐 아니 아냐 되게 파췄어요 방금 안내험쟁이가 아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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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잘 먹네 와, 공수 쓴다 하나, 둘,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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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하나, 둘, 가위, 가위, 가위 말을 해, 옹알이를 하지 말고 한두 거로 해 되게 긴장감 감추자, 이거 빨랐어, 빨랐어 진짜 머리를 처음... 이제부터, 이제부터, 이제부터 3세 판은 아니라 하나, 둘,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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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쎄? 뭐, 무슨거 아녜? 뭐한 거야? 하나, 둘,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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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1, 2 바이브!!! 와, 평생 내가 바진 속은 베이 Ju Vid 짜리, 짜리 여러분들, 이제 바지지 말고 해주세요 goed 우리 테디씨 등장부터가, 지금 약간, 어... 하나, 둘,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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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하나, 둘, 가위, 가위 끝났 bore 1 우리 손 안 가고 끝났 수도 있어, 이거는. 끝났네. 오른쪽에 나도 그래. 오른손 잡이에요? 네, 오른손 잡이에요. 다행이다, 역시 왼손 잡인데. 왼손 잡이잖아. 끝! 갈까요? 네. 자고 있어도 돼요? 둘이 잘 맞다. 수고하십시오! 막아야 돼! 막으면 되지, 그걸 왜 막고 있어요? 포트 형, 왜 안 막아요? 이거 가위가위 보 게임 아닙니다. 막으신대요. 포트 형, 왜 안 막아요? 컷! 아, 지금 앞에 너무... 자, 그럼 한 번만 좀 감조... 네, 네, 감도를 봐야 돼. 안 돼, 지금 가위가위 보! 아, 왜? 아, 왜? 아, 너무 갑자기 들어가서... 아, 너 잘한다! 칭찬, 칭찬, 칭찬 된 것 같아, 뭐지? 아, 칭찬해, 칭찬해, 칭찬해. 가위가위 보! 하나 빼기! 오, 빨라, 빨라! 칭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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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해. 오! 아, 근데 숙아야, 앉지 마, 형. 그러니까, 너무 안 주면... 야, 너 비겁하다, 유미야. 형님, 적당히 앉읍시다, 우리. 형, 형, 형. 형, 너무 많이 했어요, 그냥 들어와요. 아니, 이게 조도 난리야. 야, 이게 조도 난리야. 항상 공정하게. 유미야, 가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이제... 알아서, 자기 소개하지 말고 빨리 해. 아, 네. 안 되면 징구 가위가위 보! 하나 빼기! 이거 가위가위 보! 어? 어? 하나 빼기! 아, 죄송합니다. 아니, 숙이셔서 제가 원래 이게... 인정, 인정, 인정. 야, 그래. 야, 우리 너무 숙이지 말자. 그래. 적당히 숙이자. 안 되면 징구 가위가위 보! 하나 빼기! 안 되면 징구 가위가위 보! 하나 빼기! 우리 둘이 되게 잘 어울린다. 저희 이 커플 찬성합니다. 하나 빼기! 아, 오! 아니, 존구야 이런 거 잘해. 저희 그나마 저희 중에 얘가 제일 잘해요. 아, 나왔다. 지금 다정보스 나오셨어. 다음의 자존심. 갑니다. 하나 빼기! 하나 빼기! 어? 저거, 너 뭐 했는데? 저거 괜찮아. 진영, 우리까지 안 오게 해 주세요. 우리 중에 제일 맏형 보여줘요. 형 선에서 끝내줄게, 걱정하지 마. 아니, 형님 나가야 하고! 하나 빼기! 하나 빼기! 뭐라고요? 하나 빼기! 하나 빼기! 뭐라고요? 하나 빼기! 왜 이렇게 떠세요? 조금 떨려요. 아니, 떨리세요. 아니, 뭐 이러고 떠시는데. 낼 수가 없어. 나도 떨렸어요. 해주세요.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뭐야? 뭐야? 뭔데? 하나 빼기! 아하이! 오케이, 없어.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짠! 한심 진 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한심 진 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오! 좋아, T1. 형, 나 올인까지 안 오게 해 줬어. 좋아, 좋아. 야, 평생 술 안주! 내가 칸나 반응 속도로 이겼어. 평생 술 안주 깡!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자, 그러면 A노래부터 먼저 틀어드릴 테니 A, E, E 신구는 나오셨습니다. 와, 기대된다. 어떻게 팀이 될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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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와, 근데 나가서 노래하는구나 진짜. 처음 해봐봐요. 자, A노래 갑니다. 자, A 나오세요. 이 노래 아신다고? 어, 슈가. 오케이, 자. 야, A노래 너무 높아, 이거. 야, 노래 너무 높아, 이거. 야, 누가 왜 또 안 가? A노래 너무 높아. 우리 팀의 A노래. 오케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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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봐! 와. про whose 생기를 깎 마주시는 마주시는 아 recharge er production 전해ampa 밸런스가 맞아 그렇잖아 아니야? 우리가 다섯 명이 와도 이 분 한 분 못 이길걸? 둘은 좀 해요 둘이 잘 해가지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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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w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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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게이머 3명 씩 가 버리네 민망이긴다 저 이 노래 열심히 하시는 아 아 아 저는 바삭하게 알고 있어요 아, 바삭하게? 아, 바삭하게? 바삭하게까지 아, 바삭하나? 몇 개만 알고 있을까요? 와, 대박, 그러면 이런 거 나오겠네 아무튼 작은 신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머리 보면은 들어주세요 작은 신이나 페이크로브 나오겠네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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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여러분들, 맥슬멍! 아휴! 아휴! 몰라? Paul 가슴 야 La ave 얘 어, 이걸 할 수 있는데 The Oh yeah, oh yeah the oh yeah I'm Ad posts Oh yeah, yeah 갑자기 저 Bonjour 내 머리만 못 뵙고 싶어 Och-oh Hey 봉지마 지쳐 내 모든 걸 다 가르쳐줘 렛츠 고! Year one Year two Listen my love baby 내는 저한 아래를 높인 날 보이소 근데 네가 내게 줬던 두들게도 이 장량이 너무 높아니 내 눈에 날 맞히고 싶어 Hey, hey Hey, baby your boy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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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아 아 기댄이 우여 내 사물은 좀 나요 사소한 게 사소하지 않게 만들어버린 너라는 게 하나 부터 열까지 모든 게 특별하지 너의 관심사는 이거 자꾸 나와요 자꾸 나와요 자꾸 나와요 자 다 같이 다 같이 어느 쪽으로 리듬 세 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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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려워 우리 T1 친구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야 우리가 이겼으면 돼 야 우리가 이겼으면 돼 야 우리가 이겼으면 돼 이겼으면 돼 이겼으면 돼 아 졌어요? 이겼으면 돼 뭔가 평소 무대가 더 힘든 무대였던 것 같아요 86점 오케이 86점인데요 퍼포먼스 점수 A팀에게 5점 B팀에게 10점 와 아 근데 솔직히 이건 그냥 노력 가상점 네 아니 노력이라도 하지 그랬어 나 그래도 동점이야 동점으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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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점이야? 동점 동평하다 야 말란 게임 뭐 지집기 이런 거 있겠지 뭐 나 이긴 변하네 아 아 아 공격적으로 게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난 코너 게임으로 공격적으로 해볼 겁니다 아 간나 준비됐나? 페이커 준비됐나? 아 아 아 아 오케이 편하게 간나야 야 야 간나야가 뭐야 창동아 창동아 네 네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는다 너 이름이 이름이 임팩트가 있긴 하다 네 찰져가지고 이름이 창동수가 좀 임팩트가 있네 창동수가 좀 임팩트가 있네 창동이 연습으로 갈게요 연습 게임이 자 공부하셨어? 네 자 준비하면 시작해 주세요 에포트 에포트 방장 에포트 아 오케이 에포트 방장 어 나 내가 해도 돼요? 어? 이게 고르는 거야 챔피언을? 어 아 아 잠깐만 지민아 너 빼 야 지민아 어떻게 빼는지 몰라 이거 안 돼 이거 문도하면 안 돼 네가 아 야 끄자 다시 내가 리게임 리게임 다 던지는 게 뭐가 있는 애들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들 우리 문도 누가 해요? 우리 문도 누가 해요? 형 할래요? 문도 픽 저요? 아 근데 저 무긴 고수 형들 고르세요 남는 거 할게요 남준이 형 어 형 형 형 문도 해 주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처음부터 예능으로 가자 아 진짜 한 번만 아 난 반응키도 몰라 네가 해 문도 하려면 네가 해 자 여러분들 지금 3초 2초 1초 자 갑니다 되게 든든하네 야 우리 팀원분들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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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원들 아 역대급 VIP 버스다 거기 문도 누구야 거기 문도 거기 문도 문도 페이커 뭐라고 문도 페이커라고? 페이커 대 진이에요 형 아 야 야 뭐야 진짜 페이커가 문도야? 페이커 대 진이에요 아 왜 게임을 그렇게 해 아 아니 문도가 메인 텐데 아니 내가 페이커랑 무빙 전쟁해야 된다고 뭐야 뭐 살까요? 아이템 사지 말라고? 아니 노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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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디캠 아 지금 에포트가 지금 놀리고 있어요 앞에서 어우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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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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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있죠 어우 야 기선제압 네 기선제압 오 기선제압 오 기선제압 오 기선제압 칸나 기선제압 장난 아니야 지금 날개 피는 거 봐봐 오 오 오 오 오 공격을 해? 야 공격하면 안 되지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면은 공격하면 안 되지 지금 뭐하는 잘 안 된다 이거 여기서 하면 안 되지 않나? 아 아니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여기가 아니라 여기 그 바론 나오는데에서 하는 거야 바론 나오는데 여기 여기 바론에서 하는 거 아니야 바론으로 아 반은 들어가 있고 반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여기 왜 우리 팀이 아닌데 여기 있는데 뭐야 자연스러우신데요 뭐야 이거 서로 포함? 프리어그야 뭐야? 뭐랑 귀환 야 야, RM 올라가라고 좀! 아, 올라가, 오케이 준비 되겠는데, 이제 올라가, 지민아 올라가 올라오세요, 세형이 가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걸리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선빵? 이겨버릴게요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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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 뭐야, 2레벨 뭐야, 2레벨 뭐야 뭐야, 2레벨 뭐야 미니언 잡았어, 미니언 잡았어, 손 넘네 어, 2레벨 뭐야 2레벨 손 넘넘어 미니언으로 지금 꼽혔어, 지금 이리로 와 어, 잠깐만, 바이게 때문에 이게 뭐야? 어, 또 퇴근 자, 발기 발기, 발기 발개부터 잡아봐, 발개부터 발개, 발개 시들, 발개 시들 야, 발개 먹어, 뺏어 뺏어, 뺏어, 뺏어 막bird 오케이, 오케이 저거 너는 너무 좋은 거 같아 프로게이머들이 하는데, 여기서 풀 보니까 재미있어 아, 신기하긴 해, 보니까 야, 내가 페이커 때렸어 잘했다 던져라 집중공격 페이커 집중공격 아, 이름에서... 야, 문도만 잡으면 돼, 문도만 아, 문도 지키기야, 이거? 문도만 잡으면 돼 뭐야? 문도만 지키면 되잖아 뭐야 우리 팀 문도 왜 이래? 문도 누구야? 우리 문도 페이커 이크 왜 이래? 우리 문도 페이커 이크 왜 이래? 우리 듣는 거랑 너무 다르잖아 이크 왜 이래? 도망가 도망가 페이커 왜 이래? 우리 팀 이크 왜 이래? 페이커 들어와 가! 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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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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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너, 매너, 매너! 뭐야? 이거 그냥 전쟁이잖아 야, 별거 없네? 아니, 뭐가 픽을 하는 거야? 문도 아직 안 죽었잖아 문도만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왜 살아서 돌아와? 죽여놔, 죽여놔 나 이거 그냥 롤 아니냐? 야, 이거 그냥 5대5 롤이잖아! 나 트위스타가 했지 오케이 어, 뭐야? 아, 뭐야? 오케이 아, 졌다, 이거 롤 다 죽였다 야, 롤이 왜 있는 거야? 그럼 그냥 맞짱을 뜨자 문도 잡았는데요? 아니야, 우리가 문도 먼저 죽여야 돼 야, 저쪽 페이커가 먼저 죽었어 우리도 잡았는데? 저쪽 페이커가 아니야? 그쪽 페이커가 누구인데? 그쪽 페이커가 아니야? 우리 그냥 다 같이 가평 갈래? 여행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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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가서 가자, 그냥 우리 다 같이 여행 가자 자, 자, 다들 마우스에 손 떼세요 네 손 떼시고 자, 이제 진행을 갑시다 아, 네 연습 게임은 끝났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이즈리얼 하면 안 돼, 창동아 네? 하면 안 돼요? 뭐야, 이즈리얼 있는데 창동아 이즈리얼 하면 안 되지 이즈리얼 하면 안 되지 문도 진형이 안 돼요 내가? 와우 오케이, 문도 지민 저기 저기 진, 여기 지민 어, 지민이 문도야? 아, 진형 준비 됐어? 하하하 나 가전심 상한다 너랑 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기 뭐, 내기 한번 하실까요? 뭐? 아이디 삭제 한번 합시다 야, 야 야, 야 야, 너도 프로게이머게 지원도 똑같이 아이디 삭제하고 우리도 아이디 삭제하고 우리도 아이디 삭제하고 안녕히 가세요 미안합니다 아렘아 너 인마 저요 네 죄송해요 아 나 방금 너한테 뭐라 뭘 줄 모르니까 야 야 여기 휴직하는 사람 여기서 어우 야 좋네 야 구야비 구야비만이다 야 맨날 생선까지 어 슈가 연습 중입니다 그 저 재우 들어가세요 어 어 아 야야야 뭐하냐 남준아 왜 남준아 이거 아니지 왜 때리냐 나한테 때려 야 스톱해 아니 내가 와드리 설치하려고 했는데 너를 때려줬어 너 일부러 때린 건 아니야 야 여기 나가면 안돼 올라프에 만화가 없어요 아 저쪽 올라프에 만화가 없는데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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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우리 올라프에 만화 없어요 아 연수만 하고 다 쓰셨어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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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다 와 아니 잠깐만 아 시작해 아 잠깐만 우리 만화 없어요 아니 우리 문도 만화도 없어 아 내가 희생을 하마 야 청구야 무빙으로 너가 피하면 안돼 날 지켜줘 야 희생을 하마 문도 살아라 문도 살아라 문도 살아라 야 맞추기가 힘들구나 아니 이 무단 고기반에 맞추기가 힘들다고? 1팀 문도 형님 진영 뒤에서 잘살이 있는데 오케이 나 맞췄어요 형님 한 대 맞췄어요 칭찬해줘 나 맞췄어 좋아 좋아 1팀 문도 이거 잘하고 계세요 반갑습니다 문도 지켜야 된 거 아니야 뭐야 나 죽인 거야? 올라프 나 미쳤어 나 미쳤나 봐 오 야 야 야 야 야 죽이자 봐 바로 죽었어 진짜 이거 대박이다 문도 지켜야 문도 지켜야 문도 지켜야 문도 지켜야 문도 지켜야 문도 지켜야 젤들은 앞에서 한 대만 다 주네 F2P 문도 잡아 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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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디 역시 프로게이머라고 한다고해서 누는게 아니구나 문도 지켜야 된다 똑같네 3대3 문도 지켜 잠깐만 준비한다 아직 몰라 아니 Tatided 큭큭 macro 아! 마지막 마지막 틀 마지막 우와 멋있다 멋있다 좋아 좋아 야, 무빙이 진짜 다르구나. 합쳐서 우리 세 명이 저쪽 세 명보다 못하는 거예요. 살벌하다, 진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자, 나오세요, 여러분들. 게임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다른 게임 해야 돼요, 우리. 자, 갈 길이 멀어요, 여러분. 몸도 펴고, 몸도 펴고. 자, 아, 재미있네. 예! 자, 여러분들 파이팅 합시다. 자, 필드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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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T1 파이팅! T1 파이팅! 3, 2, 1. 갑니다. 어디 간대? 뭐야, 가자. 제가 시작했는데. 어, 어. 뭐야, 이거 떨어지면 죽네. 오, 오. 오, 야, 나 태 chemistry 아, 진형님 테디가 날 죽였어 어, 뭐야? 나 혼자 죽었어 이거 혼자 죽은 것도... 킬수에 포함되나? 안 되지 죽여! 오! 맞추기 힘든데요? 아! 응 아이, 또 흘러! 몇 번 떨어지는 거야? 블루팀 화이팅! 쥬민이 또 나한테 나오잖아! 쥬민아! 쥬민이 즐겁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정국이 형, 정국이 형! 안 돼! 정국이 형, 정국이 형! 안 돼! 잡았어, 내가 잡았어! 이럴 때일수록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사람이 바로 싸서 바로 싸서 이렇게 죽여버릴... 제게 갖고 와! 어디야? 게스트 9109 누구입니까? 저게 뭐야? 이리 와! 2대1이야! 태형이 형 던진 거 나한테! 이리 와! 오케이, 상어 들어가고 뭐야, 뭐야, 점프하는데? 말이 없어지는 게임인데... 무거운... 칼전할래? 누구야, 누구야? 왜 이렇게 잘해? 또 떨어졌어! 아아아아아아악!!